KB 자산 운영에서 오셨습니다. 금정섭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원이었습니다. 금정섭입니다. 자산 운영사분들을 한 분씩 모셔서 대표적인 자산 운영사분들을 모셔서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돈 운영하는 게 좋은지 어디를 사실 건지 좀 염탐을 해보는 건데 일단 우리 이사님께서는 하반기에 뭐가 제일 핵심이고 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다고 일단 보시는지 저는 지금 회사에서 ETF 쪽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KB 자산 운영이 KB 스타라는 브랜드로 대략 한 80개 좀 넘는 종목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하반기에 다 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겠죠. 맞지 않죠.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라인업을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상품들이 향후에 좋을까 하는 내용을 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대략 한 두 가지 정도 테마에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KB 자산 운영에서 보는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오버뷰를 한번 먼저 좀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러고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3페이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제 3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2011년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기업들의 영업이 관련된 추이거든요. 그래서 빨간 표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2021년하고 2022년 이후에 추정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상장기업의 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에 확정치겠죠. 끝났으니까 142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2021년 말 기준에 상장사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219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만 대략 한 77조 정도가 좀 늘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익 증가분을 감안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허가 한 22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략 한 219조까지 나오면 대략 한 12배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지금 6월 기준으로 한 대략 한 16배 정도 보고 있으니까 주가는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랐는데 사실은 이게 실현된다면 정말 수익을 내준다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 연말 기준 추정치가 이런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7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표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좀 치워놨는데요. 2017년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2017년 이전 한 7년 동안 코스피가 1900에서 2000포인트 굉장히 강한 박스권에 있던 시점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도 대략 100조에서 한 120, 30조 정도의 영업이익들이 나왔었는데 2017년도에 전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레벨업이 됩니다. 레벨업이 되면서 제가 숫자를 봤더니 대략 한 전년 대비 47조 정도 늘었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네. 40조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2017년을 말씀드리냐면 이 당시와 지금 현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7년도에 47조가 늘 때 거기 가로 안에 제가 32조라는 숫자를 좀 써놨는데요. 이 32조가 어디서 나왔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로 20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이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면 그때 한참 얘기했대 삼성전자 착시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지수가 작년부터 올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체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2017년도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는. 삼성전자만 같죠. 그러니까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런데 올해는 2021년까지 봤을 때는 사실 삼전화하고 하이닉스 비중이 좀 낮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코로나 이후에 다른 시클리컬 기업들이라든지 내수기업들이라든지 제가 이제 섹터별로 좀 봤는데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 안 좋은 데가 다 없더라고요. 섹터별로 해서. 별로 안 좋은 데가 없다. 안 좋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들이 다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반기 주식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면 데이터로만 보면 굉장히 따뜻한 장이 될 수 있다. 숫자로는 비싸 보이지만 이게 안 비쌀 수 있다. 이익이 늘어난다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PR이 오히려 낮아지는 국면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량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증권사 추정치가 항상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정성적인 부분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추정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어닝추어지가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죠. 이건 또 정량적인 부분이라면 정성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국내 산업이 이제 대부분 혁신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은행들이 좀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상장하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 지금 혁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혁신 기업들이 많은 산업에서 나온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했던 산업재 같은 경우에 사실 조선이라든지 이쪽 철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장산업이라고 절대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선이나 철광 쪽에서 글로벌 기준의 탄소 배출량 감소 관련된 ESG. ESG 맞습니다. 늘어나면서 이쪽 기업들도 사실은 성장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혁신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현차가 사실 글로벌 탑티어가 될 수 없었다고 본다면 최근에 수소라든지 이쪽에서는 탑티어의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량적인 부분으로도 크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섹터에 다 갈 거라고 보고요. 정성적인 부분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주목하고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표를 준비해 오셔서 그 얘기를 좀 시작해 보죠. 네. 어제 요즘 3프로에서 자산운용사분들 모시고 하던 걸 제가 봤는데요. 어제 이승훈 부부장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포스트 코로나 쪽은 일상으로의 귀환이거든요. 백신을 맞으시면서 일상으로 귀환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를 지배하는 테마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 수혜주는 종목별로는 좀 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장표 4페이지를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 백신 접종 현황인데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상반기에 전 국민은 한 25% 정도의 한 1300만 정도의 백신을 1회 이상 맞추겠다고 했는데 이게 6월 말 기준의 목표였거든요. 한 15일 당겨서 지금 목표를 달성했고요. 정부에서는 한 9월까지 한 3600만 명, 전 국민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이게 1회 접종 기준이죠. 1회 접종 기준입니다. 70% 정도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접종이 2회까지 가는 것도 있으니까 대략 11월 달이면 올해 11월이면 저희가 기다리던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백신을 맞는 속도가 지금 되게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백신 접종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들 갖고 계실 텐데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2020년 2월 달에는 기준값 100 기준으로 98 정도였다가 급천직하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은 100 이상 올라와서 10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돈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주목할 테마로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에 실제로 돈을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여행 관련 종목을 좀 샀고요. 최근 롯데관광 개발 대략 6.6% 정도 들고 있다가 한 10% 후반대까지 지금 계속 종목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한 4.6% 정도 국민연금이 들고 있다가 7%까지 지금 늘려오거든요. 또 특이할 거는 일단 하이트맥초 같은 기업, 소비재 기업들까지도 지금 종목에 대한 투자비 등을 늘리고 있어서 실제로 투자자분들 중에서 좀 발빠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선취미한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향후에도 기회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기사에 보도가 된 거고 또 세비자산운용이라는 게 국내 굴제자산운용사니까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밀접하게 보고 계실 텐데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여행 및 레저가 처음이군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여행 및 레저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왼쪽에 5페이지 장표를 보시면요. 최근 10년 연도부 해외 출국자 수와 증감률인데 이게 2019년 2800만까지 계속 연도별로 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4월까지 얼마만큼 줄었냐면 지금 30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0분의 1 토막난 거군요. 그렇죠.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외 출국자가 30만 명인데 그러니까 거의 못 나가는 수준까지 들어있는데 지금 어제 정부가 얘기한 게 7월부터 트래블 버블이라는 걸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국가끼리 협정을 맺고 그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는 서로 격리를 하지 않는 그래서 여름 정도 되면 몇몇 지정된 국가로 해외여행이 분명히 늘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집단 면역이 되게 되면 당연히 보복여행을 많이 다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 기업들 국내 카지노죠. 네. 국내 카지노입니다. 6월 15일부터 국내 카지노인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입장인호를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5일부터 한 50%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한 1200명 정도 들어갔던 거를 한 2300명 정도까지 느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추세가 있을 건데 그것보다도 저희보다 먼저 좀 리오프닝이 됐던 제가 해외 사례를 좀 봤거든요. 미국 카지노 업체 쪽의 실적을 봤더니 좀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3월 미국 카지노 시장의 실적을 봤더니 역대 최고입니다. 11억 달러.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입니다. 3월에? 3월에. 어떻게 역대 최고가 나오지? 그런데 이제 그쪽의 접종의 추이를 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방문객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50%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와서 배팅을 많이 해버리는구나. 배팅을 많이 한 겁니다. 방문객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렵게 왔으니까 한번 질른다. 그렇죠. 기다렸던 데가 오니까 이거는 보복 소비가 아니라 보복 배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카지노는 훨씬 좋죠. 왜냐하면 카지노는 접객 수가 많고 짜질짜질하게 하는 것보다 다 놔서 빵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콜라 음료수 좀 덜 줘도 되고. 그런 관점이라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0년 2월 대비해서 사실 그 정도 수준보다 약간 올라온 수준이거든요. 다른 종목들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미국 사례를 보면 주목을 갖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희는 여행 레저 쪽에서 당연히 여행 종목뿐만 아니라 카지노 쪽도 좀 좋게 보셨습니다. 많이 지르면 그 사람들 피해보는데 이 주식을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은 맨날 하는데 내가. 그다음에 백화점이군요. 네. 백화점입니다. 지금 장표를 보시면 6페이지인데요. 고가 어제 이승원 본부장님도 백화점에 명품을 사기 위해서 라스트 미니스로 들어가는 사진을 좀 보여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백화점도 지금 당연히 좋겠죠. 고가 위주의 소비니까. 저희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거는 좀 특이한 데이터인데 여기 숫자를 보시면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면세점이 올해 3, 4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갑자기 44%가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면세점이라고 한다면 국내 외국인들이 들어오시거나 저희가 나가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숫자에 좀 착신은 있는데 제가 숫자를 보니까 4월 매출이 대략 한 1.5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대략 한 5, 60% 정도 는 건데. 작년이 워낙 안 되었죠. 워낙 빵이었으니까. 기저효과도 있지만 좀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사실은 외국인들의 매출이 전체 1.5조인 게 95%입니다. 95%인데 인원은 또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카지노랑 좀 비슷합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오는 사람들의 매출액이 엄청나게 는 거죠. 보따리상입니다. 보따리상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따리상이죠. 중국인 보따리상이 많이 늘었고 또 재고 처분도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숫자가 나온 건데 그거와 좀 연장선선으로 보면 일단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재고를 털고 실제로 물건을 넣고 손님들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면 면세점 업체들이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향후에는 조금 주목하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조조정 엄청 했더군요. 면세점도. 저도 인천공항원 면세점에 한번 갔었잖아요. 3주 전에. 사람 진짜 없어요. 그만큼 종업원도 없어요. 그런데 보따리상이 와가지고 한 방에 사니까 종업원이 많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도 카지노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요. 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7페이지 장표에 제가 지금 주가 차트를 좀 그렸는데요. 주가가 사실 하이브는 BTS 때문에 사실 매출액이 별로 준 게 없습니다. 실제로 기획사 같은 경우에 수익의 원천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앨범 판매, 음원 포함한 앨범 판매하고 광고, 콘서트 이렇게 쓰여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하이브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YG하고 JYP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기간 중에 앨범하고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줄지 않았고요. 약간 소폭 늘었어요. 숫자를 보니까 하이브는 전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한 2,500억 정도 오히려 늘었고요. 앨범은 듣고 음악을 들으니까 그다음에 광고 출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늘었고 JYP하고 YG도 한 50억에서 80억 정도니까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보시면 그거에 반영을 해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YG하고 JYP는 별로 오른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비즈니스 관련해서 공연 매출이 사실은 늘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 매출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공연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공연이 재개되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1,900억 정도 공연 매출이 줄었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대략 200억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올해로 가면서 메이크업이 되면서 그것보다는 내후년에,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엔터 쪽에서도 실제로 주가가 사실 그렇게 의미 있게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좀 성장 동력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0억이나 줄었어요, 하이브가? 하이브가 글로벌 매출이 높다 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5만 원짜리 온라인 했는데 직장에 여성분들 다 사고 그러시던데 그걸로도 안 되나 봐요. 글로벌 매출 중에서 실제로 오프라인 공연 매출들이 상당히 컸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비메모리 산업이군요. 네.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고 사실 종목별로는 오른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종목별로 편체아들도 있기 때문에 못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컨택 관련된 ETF라든지 혹은 어제 말씀드렸던 여행래자라든지 각각의 백화점 같은 유통 관련된 섹터 ETF들이 전부 있으니까요. 종목을 고르기 좀 어려우시면 그런 ETF를 사서 시장을 좀 따라가시는 것도 그 안에서는 분산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테마는 저희가 비메모리 산업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표 8페이지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하시는 거죠? 맞죠.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고요. 국내 GDP 관련해서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메모리 산업은 사실은 글로벌리 보면 전체 반도체 시장의 대략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규모로 따지면 대략 한 4540조. 아 죄송합니다. 4542억 달러니까 그냥 환율 1000원 따지면 한 450조 정도 되는 건데 이 시장에서 저희가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쪽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후방 업체들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쪽 시장을 한국의 산업 관점에서도 분명히 키워야 되고 향후에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하면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30년에 비메모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1위로 가져가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면 투자가 비메모리 R&D가 73조가 나오고요. 생산시설 60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연평균으로 30년까지 좀 나눠보면 연평균 5.5조 정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메모리 중에서 가장 저희가 좀 주의깊게 보는 게 파운드리 쪽인데 TSMC가 지금 연 투자하는 규모가 대가 18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18조 투자를 따라잡으려면 현재 5.5조 투자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 투자 규모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으로 정책과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좀 주의깊게 주목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도 힘있게 밀고 있고 기업들도 투자 금액을 점점 늘릴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게 주로 삼성전자 얘기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상황은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메모리 쪽을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관심 있는 분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쪽하고요. 다행히 자동차 요즘 쇼티지가 많이 나는 자동차 쪽을 좀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비메모리가 지금 계속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를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그림을 넣어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이폰 3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사실은 메모리 쪽에는 디렘하고 랜드 쪽 두 개만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숫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12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비메모리에는 되게 다양한 반도체들이 들어가거든요. 비메모리는 연산 관련된 반도체이기 때문에 카메라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을 전제적 신호로 바꾸는 걸 반도체가 담당을 하는데 아이폰 3에서는 카메라가 한 개였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12는 아시다시피 5개니까 반도체가 5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게 되면 전원 전력을 쓸 텐데 거기 PMIC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반도체 칩이 기능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들인데 아이폰 3에서는 이게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에서 9개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G가 됐고 통신칩에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AI를 처리하고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쇼티지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지는 상황인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대략 한 1,5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한 2,500개까지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사실은 전장이라고 해서 전자제품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스마트폰하고 자동차만 보더라도 비메모리 쪽에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하고 저희는 앞으로 이쪽 부분들의 기업들의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분야에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나 아니면 TSMC보다는 좀 다른 업체들이 많이 이미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TSMC도 이제 그 분야 좀 더 추가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자란 것보다는 혹시 늘어나는 게 더 늘지는 않는지 살짝 걱정이긴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케파가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 자동차 쪽의 생산라인을 늘리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쇼티지가 올 하반기 좀 말이나 가야지 자동차 쪽에 쇼티지가 좀 풀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차나 이쪽은 흔히 말하는 레가시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실 장비도 구형이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7나노 10나노 이런 3잔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쪽의 라인을 좀 늘리기는 어렵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AP라든지 CIS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센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쪽으로만 투자를 많이 하는 팸리스 쪽이라고 하잖아요. 그쪽 투자가 큰 거고 실제로 집중하는 거는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가 좀 집중될 걸로 보고 실제로 비메모리 연관 기업들 중에서도 관련 기업들 쪽으로 저희가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특히 하반기죠. 포스트 코로나 이게 내년 매후년 계속 됩니다마는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모셔서 여행 레저 엔터테인먼트 백화점 그다음에 비메모리에 힘을 꽉 주셨네요. 맞습니다. 다른 건 한 장씩인데 비메모리 장표로는 4장인 거 보니까 결국 비메모리를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KB 자산 운용은 지금 현재는 수탁구가 어느 정도 되시죠? ETF 쪽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90조 정도. 90조? 네네. ETF는요? ETF는 지금 5조 좀 넘었습니다. ETF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오늘 아침 뉴스 3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ETF에 이제 액티브 ETF도 있고 이제 뭐 또 어떤 테마형 ETF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편의 편출을 하거나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리밸런싱 당일날 딱 판단해서 딱 내보내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예고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기존 ETF라고 표현을 좀 드릴 텐데요. 패시브. 패시브. 어떤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2번을 한다. 6월, 12월. 리밸런싱을. 2번을 한다. 1년에 4번 한다.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데요. 최근에 도입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자유롭습니다. 그럼 펀드매니저가 그냥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에 투자를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더 갈 것 같으면 그 종목은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종목을 더 사야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건 팔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펀드매니저의 재량권에 의한 거기 때문에 좀 자유롭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퍼가 있는 거죠? 다 완벽하게 자유로운 건 아니고? 한 30% 정도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지수를 70% 정도 따라가면서 재량권은 한 30% 정도 누릴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다른 예를 들면 백화점, 엔터 이런 것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확실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도 지금부터 혹은 바로 주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비메모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1, 2년 안에 이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올해까지 볼 때 일단 전체 시장을 봤을 때도 반도체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 이익 증가분의 반도체가 지금 이익 증가분이 제일 높은 데가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는 비메모리 쪽이 그나마 좀 더 차별화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 비메모리 업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비메몰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메몬리도 하면서 비메모리를 키우겠다는 거고 실제 기저에 있는 실적이 있는데 비메모리 쪽이 실적이 더 나오게 되면 사실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기업 가치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그 밑단에 있는 연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비메몰리만 하는 기업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메모리 기업도 하면서 장비 업체들 맞습니다. 장비 업체들 메모리도 하면서 추가적인 실적이 비메모리 쪽에는 없었는데 애드업되는 개념으로 보면 그런 기업들의 실제로 실적이 나게 되면 주가에는 더 긍정적이야 그런 관점입니다. 금정섭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비메모리 쪽을 보자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부 포함이 된 얘기지만 비메모리를 확대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장비 업체들 보잖아요. 그런데 그 장비 업체도 기존에 디램 쪽에도 다 하고 있는데 애드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비메몰리만 하는 기업들이 특화된 기업들이 많은데요. 사실 국내는 아직까지 그쪽은 신성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정섭 이사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그 종목들은 어디가 다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다 어디 어디 투자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네. 비메몰리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컨택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ETF로 다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ETF를 들어가시면 편입 종목들을 매일매일 공시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브랜드가 뭐죠? KB스타인가요? KB스타입니다. 스타? 네. 삼성이 코덱스고 미래가 타이거고 맞습니다. KB가 KB스타고 KB스타입니다. 알겠습니다. KB스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종목 공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3개월쯤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종목들 제대로 됐는지 철저히 검증하니까요.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근데 우리 이사님 팬분들이 좀 계신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이사님 원래 배구 하셨어요? 아 배구는 아니고요. 취미로 그냥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잘하진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옛날에 배구 스타 있잖아. 누구예요? 만화길? 아니 만화길보다 훨씬 잘생기셨지. 누구죠? 한장석이라고 모르나? 1.25대 아닌가? 6.25대 같은. 장윤창. 장윤창은 알지. 장윤창은 한장석 같은 세대야. 아 그래요? 장윤창 선수가 고려증권인가? 그렇지. 맞죠. 네. 아 고려증권. 만화길 장윤창. 나 합격했었는데 안 갔잖아 거기. 어디요? 고려증권. 아무 큰 얘기라도. 지금 없어지면서 한 것 같은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신 KB자산운용의 금정섭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